체육대회 저 사람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인사받을 읽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애로점도 있었고 요번에 총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번 체육대회의 한 총평 회장님 열심히 우리 11개 후배들이 준비를 해줘서 아마 잘 맞춘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즐기는 후배들이 더 많이 왔으면 더 좋은 대회가 되었을 텐데 그 점이 아쉽고요 앞으로 더 준비를 잘해서 우리 후배들의 더 좋은 대회가 대회를 진행할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온도 한 번 더 황봉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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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